기본 작업에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이동 삭제할 수 없도록 특정 워크시트 또는 통화문서 요소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첫번째 보 1번 시트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2.3부터 2.11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호 탭에 클릭하시면 현재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숨김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에 잠금을 적용한 후에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화면이 좀 작아서 다시 차트를 올리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탭을 클릭하시면 속성 탭에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정렬은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그 다음 잠긴 셀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은 잠긴 셀 선택과 그 다음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또 한가지 정렬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내리시면 정렬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해제를 한번 눌렀다가 시트 보호 누르시면 여기 시트 보호 암호 해제 암호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보호에 대해서 암호 넣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번째 보호 1번 시트에 대해서 시트 보호 작업이 되셨고요. 두번째 보호 2번 예제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A9부터요. A9부터 I40까지 각각의 셀을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9부터 I40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없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숨김도 체크를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을 허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숨김과 그 다음 잠금을 체크했어도 각각의 셀을 클릭하면 수식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다시 한번 아 범위 정하지 않아도 되죠. 시트 보호에 가셔서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각각의 아까 범위 정하셔서 잠김과 숨김을 적용하셨던 셀에는요.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놓으시면 위쪽에 수식이 표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과 숨김을 체크한 거를 적용한 거죠. 시트 보호에서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통합 문서에 시트 보호, 삽입, 삭제, 이동, 이름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시트에 대해서 워크시트에 대해서 통합 문서 보호, 현재 작업하고 있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구조만 보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암호를 지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는 넣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3번 예제에 클릭하도록 하겠는데요. 3번 예제에서 C9부터 H9 C9부터 H9에는 각각의 수식이 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G11부터 H31까지 여기도 이렇게 수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서 잠긴 셀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범위를 C9부터 H9까지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G11부터 H31까지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수식 숨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시트 보호를 위해서 우리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옵션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통합문서 보호는 사실 현재 파일 자체가 보호 2번 시트에서 통합문서 구조를 체크해 놓은 상태였고요. 다시 통합 3번에서는 창을 또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를 한번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창을 구조를 체크를 해제하고 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창의 크기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창의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현재 작업하는 워크시트의 크기와 위치를 임의로 사용자가 바꿀 수 없도록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파일 안에 구조랑 그 다음 창이랑 같이 두 가지가 실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마지막에 클릭한 게 적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변경하는 셀의 차트는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입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트 보호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시트 보호와 통화